10년에 걸친 소리없는 살인 천재 소설가와 편집증 타이피스트 간의 숨막히는 사이코 서스펜스 살인자의 책 제4부 11장 시작합니다. 나는 아파트 문을 열고 현관 깔개 위에 놓인 두세 장의 청구서를 주워들었다. 자동응답기의 메시지는 없었다. 루시아나에게서 조차도 없었다. 마침내 날 조용히 내버려 둘 건가? 아니면 더 격렬한 무언가를 예고하는 침묵일까? 자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걸까? 그녀는 끝내 나를 이해시키지 못했고 나를 자신의 믿음 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했고 이제 나를 포기했다. 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외로이 아파트에 틀어박힌 채 이제는 익숙해진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을 그녀를 그려보았다. 침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 채널을 확인해봤지만 어디에서도 화재 사건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새벽 2시 졸음이 쏟아지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불을 껐다. 그리고 나는 거의 다음날 정오까지 고라떨어졌다.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읽으려고 곧장 식당으로 내려갔다. 기사는 보름 전보다 조금 더 크게 보도되었다. 난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오직 나 하나뿐인지 궁금했다. 실제로 화재는 세 건이었다. 플로레스 지구에서 거의 동시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난 두 건 내가 비행기에서 봤던 것 과, 몬세라트에서 나중에 일어난 한 건 세 건의 화재는 모두 가구점에서 일어났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같은 수법으로 발화되었다. 출입구 아래에 휘발유를 약간 붓고 성향불을 그은 것이다. 아무튼 지금은 한 명이 용의선상에 올라있었다. 중국인이 석유통을 들고 자전거로 도망치는 걸 보았다고 목격자 몇 명이 진술한 것이다. 난 다른 신문을 살펴보았다. 거기서도 역시 동양인 남자가 언급돼 있었다. 따로 분리된 기사에는 보름 전 일어난 화재 사건과 관련지어 과감히 가설을 내놓기도 했다. 용의자는 중국 마피아가 고용한 사람으로 보험에 들지 않은 가구점을 대상으로 불을 질러 그곳 주인들을 파산시켜 아시아 슈퍼마켓 체인의 부동산을 헐값으로 팔아치울 계획이라는 것이다. 놀랍기도 하고 도무지 믿기지도 않아 나는 신문을 옆으로 제쳐놓았다. 다시 한 번 나는 지방색으로 인해 좌절의 쓴맛을 맛보았다. 과연 내 소설 속 방화범들이 자전거를 탄 중국인과 겨루어 승산이 있을까 난 저항의 의지를 다지며 아르헨티나의 현실에 겁먹어서는 안 된다고 대가로부터 배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기사를 읽었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빛을 잃고 쓰러졌고 내가 구상했던 소설도 어리석고 이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난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고심했다. 오후 내내 나는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해져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주 제의를 떠올렸다. 주방 찬장과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밤이 돼 할 수 없이 주말에 쓸 식료품을 사러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텔레비전을 켜 뉴스 채널을 찾았다. 이제 화재 사건이 보도되었고 수상적은 중국인은 이미 유명해져 있었다. 한 채널에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범인 몽타주와 불타버린 가구점들의 정면 사진이 화면에 비쳤다. 화염에 휩싸여 이미 전소된 가게는 골조만 앙상했고 잔해는 참혹했다. 다른 채널에서는 가게 주인들을 인터뷰하고 있었다. 끔찍한 화마에 전재산을 날린 그들은 연기로 검게 그을린 벽과 잿더미로 변해버린 가구들을 가리키며 애처롭게 고개를 젖고 있었다. 모든 게 이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저 시시하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건 더 이상 내가 다룰 수 있는 나의 화재 사건이 아니었고 현실은 카메라에 알맞게 교묘히 왜곡되어 있었다. 난 채널을 바꿔 영화 채널을 찾았다. 그러다 도중에 잠들어버렸다. 꿈결에 요란하고 끈질기게 울어대는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다. 자정 직전이었고 루시아나였다. 그녀는 새된 소리로 내게 몰아떠들어댔지만 난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이건 그가 계획한 일이라니까요. 결국 내가 텔레비전을 켜기를 바란다는 걸 깨달은 난 수화기를 든 채 리모컨을 찾았다. 모든 채널이 똑같은 뉴스를 방송하고 있었다. 화재가 요양원 고층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 불은 1층에 있는 앤티크 가구점에서 시작되었다. 앤티크 가구점이 요양원 아래 가게에 불이 났어요. 쇼인도는 화염의 위력에 산산조각 났고 화만은 길거리에 커다란 나무에까지 뻗쳐 완전히 휘감아 버렸다. 나무조일기가 심지 역할을 해 불기둥이 고층까지 타고 올라갔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 아직도 몇몇 가지들이 발코니에 닿은 채 불타고 있었다. 소방관들이 용쾌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구해내는 건 사채뿐이었다. 많은 노인들이 거동을 못하고 온종일 몸져 누워있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유독가스와 매태한 연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가서 시신을 확인해야 해요. 발렌티나는 아직 미성년자니까요. 하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없다고요. 그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또다시 영안실, 장의사, 장의 행렬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관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 그 모든 걸 겪고 싶지 않다고요.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고 흐느낌은 이내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제가 같이 갈게요. 내가 입을 열었다. 이건 해야 할 일이에요. 난 겁먹고 불안을 떠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처럼 위압적이고 사무적으로 들리도록 애썼다. 시체를 서둘러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전에 먼저 마음을 진정시켜요. 약이라도 드세요. 집에 약 있죠? 네, 네. 있어요. 흐느낌과 한숨이 뒤섞인 것 같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벌써 한 알 먹었어요. 당신에게 전화하기 전에. 잘했어요. 그럼 하나 더 드세요. 딱 하나에만요. 그리고 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텔레비전은 끄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갈게요. 난 동생이 함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발렌티노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난 바로 그날 그 애가 클로스터의 집에 다녀온 후예요. 모든 걸 솔직하게 밝힌다. 모든 걸 솔직하게 밝혔지만 절 믿지 않았어요. 부르노 오빠도 절 믿지 않아서 죽었다고 얘기해줬어요. 병원에서 전화왔어요. 병원에서 전화왔을 때 그 애는 저와 함께 있었거든요. 텔레비전에서 화제 뉴스를 보고 있었죠. 우린 함께 시체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걸 봤지만 그런데도 그 애는 지금 제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애는 알지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겁에 질린 듯 떨리며 더듬거렸다. 자신이, 자신이 다음 차례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도착할 때까지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그리고 눈을 좀 붙여요. 난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텔레비전 화면에 모시 박힌 듯 시선을 고정한 채 잠시 앉아있었다. 벌써 14구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사망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나 역시 믿을 수 없었다. 정말 너무나 끔찍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모든 시체가 완벽한 은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늘어나는 사망자 명단 속에 루시아나 할머니의 이름은 뒤섞여 감추어져 있다. 아무도 특별한 사건으로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일반적인 비극이 되어 영원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화재는 방화가 아닌 사고로 화마에 습격을 받은 가구점이 맞이한 비극에 불과했다. 아마 중국인은 자백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가 정말 존재하고 경찰이 그를 체포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정말 클로스터가 이렇게 끔찍한 짓을 계획하고 저질렀을까? 적어도 자신의 소설 속에서는 그랬다. 난 그의 오만하고 경멸에 찬 대구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 소설 때문에 절 감옥에 보내겠다는 겁니까? 지금도 날마다 후회하는 게 있다. 당시 나는 불행을 자초할 충동에 휩싸여 있었다. 쓸데없이 행동에 앞서 남의 일에 개입하려는 강한 충동 말이다. 난 클로스터에게 다이얼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동 응답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난 재빨리 옷을 챙겨입고 집 앞에서 택시를 잡았다. 화재를 진압하러 총출동한 소방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침묵을 가르고 귀청을 울렸다. 택시 안 라디오에서 전염성 열병처럼 도시 전역에 걸쳐 잇따라 일어나는 화재 뉴스와 요양원 사망자 명단이 반복되어 흘러나왔다. 택시는 날 클로스터의 집 앞에 내려놓았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블라인드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질 않았다. 난 헛되이 두세 번 초인종을 눌렀다. 그때 루시아나가 언젠가 클로스터의 야간 수영 습관에 대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보름 전 그녀와 내가 만났던 커피숍으로 들어가 근처에 수영장 딸린 클럽이 있는지 웨이터에게 물었다. 블록을 돌기만 하면 된단다. 난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클럽은 대리석 계단이 회전문까지 이어져 있었고 문 옆에는 청동 명판이 붙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프론트벨을 누르자 무척 피곤해 보이는 수희가 나타났다. 자정에 피해관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에게 클로스터의 생김새를 설명하며 그를 보았는지 물었다. 수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식당과 당구대로 이어지는 계단을 가리켰다. 난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올라 유자형 대형 홀에 다다랐다. 마침 담배 연기를 자욱하게 뿜어내며 포커에 집중하고 있던 몇몇 사내가 의혹에 찬 눈초리로 나를 흘끗 쳐다봤지만 이내 경계를 풀고 카드에 열중했다. 바로 그때 난 왜 그 클럽이 자정까지 열려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곳은 교묘히 위장된 도박군의 소굴이었던 거다. 카운터 위에서 소리를 죽인 텔레비전은 스포츠 채널에 고정돼 있었다. 이미 네트를 거둔 탁구대 뒤에 당구대가 두세 개 놓여 있었다. 그 끝에 거리가 내다보이는 창문 옆에 클로스터가 서 있었다.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술잔을 내려놓고 혼자서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뒤로 빗어 넘겨졌고 아직 촉촉이 젖어 있었다. 방금 다리실에서 나온 것처럼. 선이 날카로운 이목구비가 테이블 불빛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아래턱을 큐에 얹은 채 머릿속으로 공의 궤도를 그리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잠시 후 테이블 모서리 쪽으로 이동해 우아하게 절제된 동작으로 큐를 손가락 위에 겨누고 샷을 날리려 했을 때 비로소 내 존재를 알아챘다. 이곳엔 어쩐 일입니까? 운으로 하는 게임에 대한 조사라도 나온 건가요? 아니면 게임이라도 한판 하시려고? 그가 큐 끝에 초크를 칠하면서 침착한 태도로 흥미를 보이며 나를 바라봤다. 억양이 없는 말투였다. 사실은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풀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수위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수영이 끝나면 항상 이곳에 올라옵니다. 특히 이 게임을 알게 된 후로는 말이죠. 젊었을 때는 몹시 싫어했어요. 술집에서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버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게임에는 흥미로운 메타포가 있고 작은 철학도 담겨 있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난 고개를 가로저었다. 물론 이 게임은 본질적으로 기하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원리가 적용되는 아주 고전적인 기하학이죠. 인과율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구라도 테이블 밖에서 공의 진행 방향을 이러쿵저러쿵 지시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조심자들은 이런 식으로 게임에 참여하죠. 그들은 단지 다음 공을 구멍 속에 집어넣을 생각에 가장 직접적인 진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건 충돌한 이후에 하얀 공의 궤도를 컨트롤하는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것도. 당신은 공이 다른 공과 부딪힐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즉 연쇄 반응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진정한 목적, 트릭은 단지 공을 구멍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어넣고 또다시 칠 수 있도록 하얀 공을 적당한 위치에 남겨두는 것이니까요.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능한 모든 궤도에서 가장 간접적인, 가장 예상치 못한 진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한 샷 앞서 생각하니까요. 그들은 단순히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을 쳐서 모든 공을 구멍에 집어넣을 때까지 샷을 멈추지 않길 바라죠. 그래요. 기하학이지만 치밀한 기하학입니다. 그가 술잔이 놓인 테이블 모서리 쪽으로 향했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눈썹을 약간 치올리며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에 여기까지 절 찾아온 용무가 뭡니까? 화재 사건 소식 아직 듣지 못했나요? 전혀 알지 못하십니까? 난 그의 얼굴에서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고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클로스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어제 화재가 몇 건 났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가구 전시장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뉴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요. 의아한 눈빛으로 그가 말했다. 두 시간 전에 또 한 건이 있었어요. 요양원 아래층에 있는 앤티크 가구점에서요. 루시아나의 할머니가 계시는 곳 말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루시아나의 할머니는 처음 발표된 사망자 명단에 있었고요. 클로스터가 차츰 내 말을 이해하더니 잠시 사색에 잠겼다. 마침내 그가 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침울한 표정으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사망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신 14구를 수습했어요. 하지만 밤새 병원에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클로스터가 고개를 주워거렸다. 그러고는 머리를 숙이더니 두 손을 모자챙처럼 이마 위에 대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그리고 손등으로 눈을 가린 채 당구 테이블 옆을 천천히 왔다갔다 했다. 감정을 꾸미려는 건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기는 했지만 난 여전히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가 시선을 들었다. 하지만 날 쳐다보지 않고 먼 곳을 응시하며 자신에게 말하듯 얘기했다. 화재라. 아, 그래. 불. 이제야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알겠군요. 그가 갑자기 경멸적인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제가 두어 시간 전에 수영가방을 챙겨들고 집을 나와 요양원에 불을 찌르고 이곳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백미터 수영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노인들이 화염 속에서 불에 타 새까맣게 숱이 돼가고 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난 어정쩡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의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루시아나는 2주 전에 당신이 요양원 건물 앞에서 발코니 쪽을 쳐다보는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절 찾아왔죠. 그녀는 당신이 할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로스터가 나를 쳐다봤다. 여전히 약간 깔보는 시선이었다. 이젠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듯 얼굴을 붉히며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었다. 그래요. 있을 수 있죠. 정말 가능한 일입니다. 제 소설 속에서도 요양원에서의 살인을 구상할 필요가 있었어요. 전 이 도시의 여러 요양원을 두루 돌아다녔죠. 몇 번은 건물 밖에서 바라보며 머릿속에 새겼고 한두 번은 친척을 사칭해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곳에 스스럼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안다면 당신은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너무 쉽죠. 아무튼 전 작품 속에서 아주 타당하고 정교하게 살인사건을 짤 수 있도록 요양원의 독특한 분위기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단 한 건의 살인과 단 한 명의 희생자만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렇게 간단하고 무지막지한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튼 저 자신도 매번 그 방법에 놀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불은 너무 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나는 심란해졌다. 그는 마치 제 3의 누군가를 언급하듯 말을 이었다. 그가 초점 잃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내면의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듯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그 죽은 사람들은 모두 정말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되죠. 그래요.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선 안 됩니다. 이젠 그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를 어떻게 멈춰야 할지 전 모르겠어요. 그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고 표정은 다시 바뀌어 있었다. 이제 자신의 꿈임없는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며 내 소신대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매번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난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클로스터의 두 눈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루시아나보다 덧불이 깊고 음울한 광기가 눈동자 속에서 활활 불타올랐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더 이상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걸 믿어야 합니다. 클로스터가 단호하면서도 침울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좀 다른 이유에서지만 몇 시간 전 이곳에 오기 전에 전 바로 그 장면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살인 장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대충 틀만 잡아놓은 미완성 초고를 두고 나왔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죠. 마치 그가 자신의 날인을 찍고 싶어하는 것처럼 아니면 절 조롱하려는 것처럼 문제를 수정해서 말입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쓰는 것뿐. 전 무조건 써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고 억지로 제 자신을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물론 아주 기묘한 우연의 일치였죠. 너무나 딱 들어맞는. 그러나 구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말하기 나름이겠지만 그 소설은 공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저요? 누구와 말입니까? 클로스터가 경계하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자신이 도를 넘어섰고 과연 날 믿고 얘기를 계속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눈빛이었다. 우리가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때 저 역시 죽음이 전부 우연이라고 믿지는 않는다고 인정했을 때 당신에게 이미 넌지신 날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것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이었고 동시에 누구도 믿지 않을 유일한 설명이었으니까요. 저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헨리 제임스의 노트북 서문을 언급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소설을 글로 받아쓰게 할 작상을 얻었다고 했죠? 그래요. 하지만 그 책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몇몇 주석에서 밝힌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그 얄궂은 헨리 제임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는 자신을 인도하는 영혼, 즉 수호천사가 있다고 혹은 그런 게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따금 그는 그를 인내의 악령 또는 정령 혹은 축복받은 천재라고 불렀죠. 그를 불러내고 그를 기다리고 때로는 그가 자신 곁에 앉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뺨에 그의 숨결이 닿는 걸 느낄 수 있다고도 말했죠. 그는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영혼에게 자신을 맡기고 애원하며 새 작업실로 이사해 집필할 때마다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수호천사는 평생토록 그가 구수를 시작할 때까지 그의 곁을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가 노트북이란 책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천사에 대한 그의 언급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작업실에 들어온 후부터 조용한 간청이 큰소리로 구수라는 말로 대체된 후부터 사라집니다. 마치 그 은밀한 협력이 영원히 끝나버린 것처럼 말이죠. 전 수호천사에 대한 그의 글을 읽었을 때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였으니까요. 덕망있고 저명한 헨리 제임스가 마치 어린아이가 눈에 안 보이는 친구에게 하듯 간청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어른답지 않게 유치하고 어리석고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창문으로 몰래 훔쳐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전 모든 걸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렸죠. 제가 구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임스와는 달리 구수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수호천사가 아니었어요. 클로스터는 술잔을 한 모금 더 기울인 다음 테이블 가장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먼 곳을 응시했다. 그는 솔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미 그날 아침 일은 얘기했을 겁니다. 며칠 동안 입을 꾹 다물고 무기력에 빠져있던 저는 다시 루시아나에게 구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정신없이 매달렸죠. 흥분한 사람처럼 단숨에 몰아쳤어요. 그런데 제가 루시아나에게 구수를 하는 사이 다른 누군가가 제게 구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가책과 망설임 의심 그 모든 걸 불식시키는 거만하고 사악한 속삭임이었죠. 제가 써야 할 내용은 다시 말해 중단하고 있었던 장면은 특히 소름 끼치고 끔찍한 부분이었습니다. 가인 종판은 피로 얼룩진 조직적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유형이었죠. 전 대체로 문명화된 분별 있는 살인을 택했거든요. 그런 방식은 제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절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귀만 기울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 불가사의하고 예언적이며 잔인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한 치의 번복 없이 죽이고 또 죽이는 그 목소리를 따르게 됐단 말입니다. 막힘없이 글이 술술 풀릴 때 작가들은 하늘을 나는 기분이란 얘기를 하죠. 저 역시 처음으로 그런 기분을 맛봤어요. 하지만 절 이끄는 목소리는 자애롭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 질질 끌며 지배하더니 원시적이고 강력한 마성을 드러내며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전 그 목소리를 따랐고 완전히 사로잡혔죠. 그는 야만적인 희열에 들떠 칼날을 휘두르며 그건 쉬워 간단해 넌 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이 끝났을 때 전 제 손에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번뜩이는 영감이 주는 성적 쾌감 같은 걸 느꼈죠. 그 끔찍한 결합이 저로 하여금 루시아나에게 키스하도록 몰아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항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전 비로소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가 살짝 고개를 들었고 아주 미세하게 가로저었다. 조용히 자신을 책망하며 기억 속에서 그 장면을 떨쳐버리려는 듯했다. 나중에 밤에 그녀에게 구슬했던 그 페이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의심할 바 없었죠. 그건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요. 전 절대로 그런 걸 쓸 수 없으니까요. 오류도 없고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 표현은 가장 심원한 악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원시적 힘을 가지고 있었죠. 전 거기 쓰인 종이 위에 잉크로 아로새겨진 단어들을 보고 공포에 떨었죠. 그 힘이 정말 눈앞에 실제한다는 논쟁의 여지없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전 다시 그 소설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제 것이 아닌 스타일로 작품이 치명적으로 오염됐다고 느꼈으니까요. 전 루시아나가 커피를 타러 일어나기 전 그녀에게 타이핑시켰던 그 구절을 마지막으로 작품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서랍 속에 집어넣고 잊어버리려고 이성적으로 내게 일어난 이 일을 부인하려고 애썼죠. 그 후로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잃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죠. 우득허니 앉아 딸아이의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결코 펜을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작품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의 여름 그 해변에 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그가 바다에서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마치 물 위에 쓴 기호 같았죠. 누구라도 당연히 그건 사고였다고 말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그 신호가 저에게 뭘 말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전 그것이 그의 작품, 그의 처녀작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다음날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빨리 이 일을 시작하고 싶었죠.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고 전 터널 저쪽 끝에서 소설에 대한 아직 희미하지만 확실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건 제가 제쳐놓았던 가인 종파에 관한 소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단지 시점이 현대일 뿐, 물론 루시아나와 상당히 닮은 아가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처럼 딸아이를 잃지요. 그 아가씨에게는 루시아나와 똑같은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전의 제 소설들과 달리 이번만은 실제 삶에서 괴리되지 않은 흡사한 느낌을 주고 싶었죠. 그 은밀한 출처, 영감을 얻은 상처가 바로 저의 것이었으니까요. 제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아픔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 다른 작품에서처럼 상상력의 변덕에 자제심을 잃거나 말려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제는 형벌이었어요. 죄에 상응하는 형벌. 눈에는 눈이라는 동태복수법. 즉, 죄를 저지른 만큼 돌려받는 보복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탈리오 법칙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한 편의 눈이 다른 편 눈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 딸아이를 잃었지만 루시아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 딸아이를, 한때의 남자친구, 루시아나와 그다지 잘 지내는 것 같지도 않는 그 허풍쟁이 녀석과 같이 취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제 소신대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내부에서 고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딸의 죽음이 저를 인간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저의 작품 세계에서도 내쫓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생각나는 대로 괴발개발 내갈겨 쓴 몇 줄은 식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천머리도, 어법도, 단어도 올바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그를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에게 간청했죠.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 애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돌아왔습니다. 전 다시 제 어깨 위에서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었고 다시 구술하도록 했죠. 그는 제게 추진력과 결단력, 언어 구사력을 안겨주었고 우리는 제 안에서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녹아드는 얼음처럼 그는 제게 스며들었습니다. 어쨌든 전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누구의 덕택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글은 제가 쓴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마술적인 근력 운동처럼 손을 놀리는 지필 행위를 통해 저는 점차 옛 솜씨를 발휘해 나갔고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되살아났습니다. 예전에 자존심을 회복했고 더 이상 그가 벗이 되주는 걸 원치 않았죠. 전 오히려 기나긴 밤샘 작업을 하고 싶어졌고 평소대로 망설이며 완곡한 어법으로 상상력을 되찾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죠. 바다의 노인처럼 목마를 타고 있는 그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그의 문장은 항상 제 것보다 훌륭했습니다.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며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했죠.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도 전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혼자가 됐다는 걸 느꼈죠. 마침내 그에게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거의 1년 후. 부모가 죽는 장면을 쓰기 바로 얼마 전이었죠. 전 그들이 겨울방학에 해변가집에서 난로의 일산화탄소 누출로 죽는 걸 상상했습니다. 그런 사고는 매년 일어나니까요. 다른 가능성은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혼자 힘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노도 누그러뜨렸고 살아갈 의욕을 얻었으며 루시아나를 잊어가기 시작했죠. 소설은 제게 더 이상 바늘을 꽂는 부두교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제 작품은 다시 자비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죠. 소설 속 부모는 이제 루시아나의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전 그들을 예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제 다른 소설의 등장인물들처럼 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죽음을 궁리했습니다. 좌부간 전 죽음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복수에 대한 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는 동안 침대에서 고통 없이 최후를 맞이하는 걸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그 장면을 기술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루시아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전언이었죠. 편지의 내용은 질이 멸려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의 시작인 그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 부모님의 죽음을 마치 제가 알아야 할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망한 날짜를 제게 말했죠. 그날은 제가 그 장면을 쓴 다음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2주 전 신문을 들춰가며 사건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더군요. 상황이 약간 다르긴 했지만 그건 단지 방법의 차이였어요. 훨씬 더 섬뜩한 죽음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자연스러웠죠. 당신이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건 난 그의 말어리를 잘랐다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것 신문사 지하실에서 어렴풋이 깨달은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대체로 문학적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난로도 오븐도 필요 없죠. 문명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식물의 독. 간단하면서도 원시적인 죽음이죠. 전 곧바로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 충격에 휩싸였고 얼떨떨해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 그의 존재는 오직 귓가의 속삭임에서 사사로운 구슬의 묘한 교감에서 텍스트의 행간에서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 그는 제 밖에 존재하며 실제 삶 속에서 살인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전 대책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거기 제 눈앞에 버젓이 있었지만 현실이 제 텍스트의 응답에 실현됐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했듯이 지난 몇 달간 전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날마다 심혈을 기울이며 기록한 몇 줄은 점점 더 제 옛 모습을 되돌려 주었죠. 그리고 그 옛 모습이란 항상 회의적이고 남을 얕잡아 보며 불합리했던 인간의 면모였습니다. 어쨌든 전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했고 시종일관 종교를 무시하는 글을 써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구슬해온 모든 에피소드를 딸의 죽음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과 정신적 동요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애지중지 아끼던 딸을 잃은 비통함에 잠시 실성을 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믿지 않더라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 그 시점에서 소설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죠. 그건 미신적 공포라기보다는 좀 더 사적인 이유에서인데 제가 글을 쓰는 은밀한 원동력이었던 제 안의 복수심이 차츰 진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섬뜩하게 틀리겠지만 루시아나 부모님의 죽음으로 비로소 전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아무렇고 격정은 누그러졌으며 경악할 만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차츰 병원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제 상상 속에서 그들의 죽음을 준비했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추겼다는 생각에 약간 가책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전 그제야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했고 하마터면 루시아나에게 답장을 쓸 뻔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그녀에게 남은 원한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다시 책상 서랍을 열었지 않습니까? 클로스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이 지난 뒤였죠.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2, 3년 지나서 전 그 일을 다 잊고 그 사이 다른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꿈에 대한 짤막한 기사를 읽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말 뜻을 아실 겁니다. 누군가 밤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꿈을 꾸었고 이튿날 그 꿈이 적중해서 현실화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꿈은 정말로 관역을 향해 쏜 화살처럼 생각됩니다. 기사는 통계학 교수가 쓴 것이었는데 상당히 냉소적인 어조였습니다. 그는 매우 간단한 계산으로 꿈이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도교나 부에노사이레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두 사건 사이에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낮지 않다는 걸 보여주었죠. 물론 꿈을 꾼 사람에게 현실에서 그런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징후로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밤에 위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꿈을 산정하는 누군가에게 그것은 로또에서 공의 숫자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빙고라고 외치는 걸 듣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기사는 아주 설득력 있었고 그걸 계기로 전 제가 썼던 장면과 루시아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쓴 글이 현실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믿은 한마디로 아주 교만한 미신에 굴복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건 분명 무관한 두 사건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수히 많은 다른 작가들도 저처럼 어떤 죽음을 상상하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전 현실 속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서랍을 열어 손을 뗀 그 지점까지의 소설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전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페이지들 그 소설은 제가 지금까지 쓴 작품 중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건 그가 쓴 것과 제가 쓴 것을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전 어떤 문장이 제가 쓴 건지 짚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텍스트가 내가 쓴 것처럼 낯익은 동시에 다른 사람의 것처럼 낯설었거든요. 이런 일은 아주 오래전에 출판한 제 책을 다시 펼쳐볼 때 간혹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건 전 그 모든 걸 제가 썼다고 믿을 결심을 했고 또 믿고 싶었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이 온전히 저만의 것이 되도록 말이죠. 전 소설을 독점하고 싶었습니다. 실은 소설이 다시 절 장악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전 계속 쓰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제 대표작 어쩌면 정말로 제 유일한 걸작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도 알고 있듯이 전 또 다른 미신에 빠져들어 뛰어난 걸작을 창조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다시 그 작품에 매진했죠. 루시아나 오빠의 죽음을 상상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미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소설 속에서 복수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스터가 후회하기엔 너무 늦은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래요 망설였습니다. 회의와 양심의 가책 속에 몇 달을 보냈죠. 심연의 가장자리에서 전 장난삼아 아마추어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과 전문 킬러가 되는 것 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전 정말 극단적인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련의 죽음 있음직하지 않은 기발한 죽음을 궁리해 낸다면 그건 절대 현실에서 되풀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죠. 언젠가 루시아나는 오빠가 의대에 다니면서 교도소에서 견습생으로 일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죠. 하지만 전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 교도소 죄수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전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시켰고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에서 한 기결수가 거짓으로 발작을 일으켜 진료소로 옮겨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계획을 세운 죄수가 그날 밤 당직을 서던 레지던트 의사 루시아나의 오빠를 단도로 죽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죠. 전 그 장면을 쓸 때 교도소 내부에 대해 제가 아는 사소한 요소와 더불어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일련의 사건이 그럴싸하지만 그래도 어딘가 미묘하게 있음직하지는 않게 비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약간 변형된 형태였죠. 한층 대담하고 잔인한 누군가가 수정한 스토리처럼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건은 여전히 기괴해 보였습니다. 죄수는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고 교도관들은 친절하게도 그가 강도짓을 할 수 있도록 문까지 열어주었습니다. 루시아나의 오빠는 교도소에 근무하진 않았지만 진료소에 다니면서 모든 재소자 부인 가운데 가장 악독한 자를 만났습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도 신문으로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기사를 읽고 루시아나 오빠의 이름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나이와 직업이 같았고 사진 속 얼굴이 루시아나와 매우 닮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제 눈앞에 또다시 이야기가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며 잔인한 형태였죠. 마침내 내가 놓친 연결고리를 깨닫고 말했다. 남자는 총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그를 죽였어요. 맞아요. 그건 그의 특징이었고 전 그걸 대번에 알아봤죠. 비로소 그의 방법 그의 기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 난 파도 버섯의 독 태고 때처럼 손톱과 이빨로 타인을 공격하는 찬인성 말입니다. 며칠 뒤 라몬네다라는 경찰이 절 찾아와 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스럽고 조잡했지만 아주 정확하고 인상적인 내용들이었죠. 전 지금 당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는 나름의 지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서가에서 에드거 앨런 포의 고자질쟁이의 심장을 발견하고는 함께 얘기를 나누던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보아 살인자들에게는 가끔 자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루시아나를 얘기하는 태도에서 그가 그녀에게 혐의를 두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경감은 루시아나의 필적을 알아볼 만한 샘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 몇 년 전 그녀가 용서를 구하며 보냈던 편지를 건네주었죠. 경감은 그걸 유심히 살펴보았고 서체를 대조하면서 루시아나가 죄의식 증상에 사로잡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루시아나가 앓는 그 병은 자신들이 상대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자책감에 간접적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벌하려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루시아나가 제 딸 아이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하더군요. 전 수년이 흐른 뒤에야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비통하면서도 씁쓸 씁쓸 한편으로 그녀가 하루속히 사건을 종결 지어 스캔들을 무마시키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떠난 뒤 전 사건을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각각의 죽음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정말 루시아나가 남자친구의 커피에 뭔가를 섞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녀는 생물학을 전공했고 부검에서 들키지 않으려면 뭘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며 매일 그의 곁에 있었으니까요. 또 루시아나가 이듬해 숲에 독버섯을 뿌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비아헬셀의 일명 번개여행을 가서 말이죠. 버섯에 대해서라면 루시아나는 뭐든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루시아나가 그 익명의 편지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빠와 그 여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전 도를 넘기 전에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코 루시아나가 그들의 사망일과 제 소설의 친척상황간에 불가사의한 동시성을 깨달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설사 그렇더라도 또 다른 가정을 고려해 보고 뜻밖의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을 생각해 보므로써 비록 당장은 떠오르지 않지만 어떤 합리적인 설명의 여지는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포기하지 않는 기질이 있습니다. 벌써 두 번이나 벌어진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순순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전 그에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 하나의 죽음을 더 쓰기로 마음먹었죠. 그건 일종의 과학적인 테스트였습니다. 어쨌든 명분은 그러했지만 실은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시인하는 바이지만 사실 전 그 소설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그 소설을 그만두는 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에 일어날 죽음에 대해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양원 몇 곳을 방문했고 독창적인 그의 문체와 반대되는 살인을 생각해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전 그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길 바랐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제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루시아나의 할머니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녀가 자연사로 죽는다면 제게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바로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사야말로 가장 간단하고 완벽한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소나마 양심을 평온하고 떳떳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전 더 이상 범죄를 상상하거나 쓰지 않고 수년 동안 몸져 누워있던 누군가를 위한 자비로운 안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마침내 초고를 쓸 결심을 했죠. 단 한 사람의 죽음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최소한 이런 마음만은 믿으시겠지요. 클로스터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즉각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것 같았다. 아 제가 믿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루시아나가 믿느냐는 거죠. 오늘 밤 화재 후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그녀는 절망에 있었고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전 그녀를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당신이 저와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클로스터가 얼굴을 찌푸렸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인 듯 했다. 전 그녀를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러면 오히려 사태가 악화될 거예요. 방금 저에게 말한 걸 그녀가 당신 입을 통해 직접 들었으면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더 이상 남은 감정이 없다는 부분까지도 말이죠. 당신의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걸 바꿔놓을 테니까요. 그런 다음 서로 기독교도다운 화해의 의미로 꼭 껴앉나요. 젊은 양반 그건 당신 같은 순진한 사람한테나 어울립니다. 이제 저한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10년 전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했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의 무신론적 신념을 모두 버리고 말이죠. 매일 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기도했고 그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라던 대로 천천히 실현됐습니다. 그건 저에게서 나왔지만 이제 제가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형벌 완전한 형벌로 쓰였으니까요. 이미 쓰였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한다는 의사표현이 모든 걸 바꿀 수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느냐고요. 당신이 저에게 말한 소설 속 일이 당신 말대로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소설 쓰는 걸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 당장 포기하는 거죠. 불사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모든 게 멈추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 손을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앞질러 있죠. 이번엔 장면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방법만 안 루시아나 루시아나 바렌티나 에요. 언니는 자러 갔어요. 하지만 당신한테 전화가 오면 깨워달라고 했어요. 다른 방에서 수화기를 들었는지 딸깍 소리가 났다. 매우 가냐프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희미한 질책이 묻어났다. 이제는 모두 자신을 배반해도 놀랍지 않은 듯 했다.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며 속삭임으로 변했다. 어쩐지 곤혹스러운 듯 했다. 그러더니 한 가지 생각이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듯 말했다. 저는 관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클로스터와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할 말이 있는데 당신이 들을 수 있도록 그를 데려가고 싶어요. 클로스터가 온다고요? 지금? 여기에? 믿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목소리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더 이상 조리있게 생각할 수 없어 이런 질문에 매달리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잠깐 동안 다시 명쾌하게 들렸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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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 왜 안되겠어요 오랜 친구처럼 셋이 대화를 나눠봐요 하하 하하 참 재미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당신을 처음 찾아갔을 때만 해도 전 당신을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전 계획이 있었죠. 수년간 생각해왔던 계획 다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전 그에게서 배웠죠.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모든 걸 계획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제가 선수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하 전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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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애초롭게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다시 책망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건 하하 하하 당신이 그를 믿을 거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전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잠깐만이라도 루시아나 수학이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루시아나는 그의 방문의 의미와 위험성을 신중히 생각하는 것 같았고 한편으론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하하 하하 왜 안 되겠어요. 이번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것처럼 초연해 보였다. 아마도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은 한 가지 계획을 갑자기 생각해낸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결국 이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그녀는 뜻밖의 고분고분한 태도로 응락을 했다. 그녀는 늘 그런 식이었다. 다시 서로 대면할 수 있겠군요. 품이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가 당신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 무척 기대가 되네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가서 관을 처리할게요. 당신이 관을 처리하겠다고요? 당신이 절 위해 하겠단 말이에요? 고마운 듯 그녀의 목소리가 도련 달라졌다. 생각지도 않은 호의에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았다. 쉬어야 한다. 그녀가 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사무치듯 말했다. 그래요. 전 쉬어야 해요. 너무, 너무 피곤해요. 침묵 속에서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다. 하지만 발렌티나가 있어요. 그 애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잠드는 건 위험해요. 그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발렌티나한테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이건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구차하고 무력한 위로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와 비슷한 말을 한 후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전요. 그가 발렌티나를 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애가 다시 그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거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발렌티나를 만날 이유는 없어요. 전 그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왜 이곳에 오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녀가 다시 광기어린 말투로 두사없이 헛소리를 했다. 적어도 발렌티나만큼은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이만 전화 끊어야겠어요. 대화를 끊으려고 내가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이 변할까 봐 염려스러웠다. 10분 안에 갈게요. 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가 동의했다고 클로스터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큐를 조심스럽게 벽에 기대어 놓고 아무 말 없이 계단 쪽으로 나를 따라왔다. 10년에 걸친 소리 없는 살인. 기에르모 마르티네스 장편소설 살인자의 책.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4부 12장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야 내 이야기 중 가장 말하기 힘든 부분에 이르렀다. 그 후 나는 클로스터와 클럽을 나온 이래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 속에서 되살려보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 너무 뒤늦게야 깨달았지만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무언가를 찾고자 영화 스틸 사진처럼 각 장면들을 여러 번 되짚어보았다. 그러나 모든 관점에서 그 사건을 검토해 봤지만 어떤 실마리도 얻지 못했다. 클로스터는 본의 아니게 마음이 내키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것이 불쾌한 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냉담한 침묵에 빠져 있었다. 우린 라디오를 틀어놓은 택시를 탔고 난 운전사에게 루시아나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택시기사는 거리가 화재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회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둘 중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그는 중국인이 플로레스 빈민가 불씨 단속에서 체포됐고 그의 집에서 100개 이상의 가구점 위치가 표시된 지도 한 장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도시 전역에 다른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심심한 폭력배, 방화광, 대혼란을 틈타 돈을 벌려는 경쟁 가구점 주인들, 과연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보다 클로스터에게 말을 거는 듯 거리낌 없이 툭 내뱉었다. 하지만 클로스터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 듯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첫 번째 교차로에 바리케이드가 있었고 경찰관 하나가 차들을 우회시키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거리를 따라 훨씬 앞쪽에 있는 소방차량들과 검게 그을린 빌딩 정면을 손으로 가리켰다. 빌딩은 가로등 불빛 아래 소용돌이치는 새까만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화재로 다른 누군가 죽었는지 기사에게 물었다. 기사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죽은 사람들은 요양원 노인들 뿐이었다. 그 중 어떤 사람은 침대에 묶여 있어서 탈출할 수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들 거의 모두가 죽었다고 했다.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다. 난 견눈질로 힐끗 클로스터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도 귓가에 들리지 않는 듯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클로스터가 초조한 듯 발끝으로 택시 고무매트를 톡톡 걷어찼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마도 생각에 잠겨있기 때문인 듯 했다. 이따금 견눈질로 창밖 교차로 거리 이름을 내다보았다. 얼른 도착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마침내 우리는 루시아나가 사는 건물 현관에 멈춰 섰다. 클로스터가 먼저 택시에서 내렸다. 그리고 쭈뼛쭈뼛 망설이며 불이 밝혀진 텅 빈 홀을 볼 수 있는 유리 패널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가 아파트 꼭대기 층에 전자차인벨을 눌렀다. 깊은 밤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머리 위로 아주 높은 곳의 창문 하나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잠깐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고 곧이어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루시아나인지 동생인지는 알 수 없었다. 클로스터와 난 아무 말 없이 문 뒤에서 기다렸다. 유리문에 가려 소리가 약했지만 우리 앞에 놓인 엘리베이터의 삐걱대는 소리와 하강할 때 나는 공기압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손에 열쇠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다가왔다. 난 한순간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열여덟 살 때의 루시아나를 쏙 빼닮은 모습이었다. 긴 양모 외투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키 크고 늘씬한 아가씨에게서 나는 루시아나와 똑같은 꼿꼿한 자세와 단호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그녀가 열쇠의 꾸러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을 때 그 아찔한 순간에 난 그녀의 얼굴이 내가 알던 10년 전 루시아나의 생기 넘치는 얼굴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완벽한 모사 같았다. 똑같은 넓은 이마, 똑같은 서늘한 눈매와 초롱초롱한 눈망울, 반쯤 벌어진 입술. 그녀의 모든 것이 실수 없이 마술을 부린 것처럼 벼랑간 내 눈앞에 있었다. 맙소사, 루시아나와 정말 꼭 닮았네요. 그녀가 자물쇠를 열 때 나는 중얼거렸다. 날 현실로 되돌려줄 증인이 필요한 듯 난 클로스터를 힐끗 쳐다보았다. 예전에 루시아나를 보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덧붙였다. 그래요. 인상적이죠. 그렇죠. 저도 처음 그녀를 봤을 땐 무척 놀랐습니다. 옛날의 매력, 새로운 매력 할 것 없이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클로스터가 그 후 그녀를 또다시 만났었는지 궁금해졌다. 언니와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은 그 나이대의 루시아나보다 그녀가 훨씬 젊고 눈부셔 보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어쩌면 단지 내가 지금 열 살 더 나이를 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문이 열렸고 발렌티나는 망설임 없이 전혀 두려움 없이 클로스터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모종의 비밀스러운 신뢰가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뺨에 재빨리 키스했고 그런 다음 처음으로 날 쳐다봤다. 언니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그녀는 지금 어떤가요? 얌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걱정스러워요. 언니는 너무 조용해요. 당신이 전화한 이후 줄곧 창문 앞에 앉아있어요. 당신들이 함께 올 거라면서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당신들이 벨을 눌렀을 때 창문을 열려고 일어섰을 뿐이에요. 그녀가 말하면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고 우리는 조용히 올라탔다. 새벽역의 고즈넉한 정적 속에서 수직 터널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도르래의 끽끽 소리와 금속성의 드르르 소리가 증폭돼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난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때 그 얼굴에서 느꼈던 매력과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녀가 입을 담은 지금 인상은 더욱 강렬하고 압도적이었다. 10대의 멋쩍고 어색한 태도로 애써 감추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클로스터에게만 쏠려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지만 눈물의 흔적이 남아있음에도 얼굴에 살짝 화장을 했다. 만약 내가 거기 없었다면 그녀는 이미 클로스터의 품속에 안겨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녀에 대한 루시아나의 걱정이 맞은 듯 했다. 왜 그녀는 그날 밤 어떤 변명을 대서라도 발렌티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을까. 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러 그녀를 아래층으로 내려보냈고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클로스터와 마주보고 서있게 했을까. 순차적으로 불이 켜지는 층의 숫자를 바라보는 동안 난 좀 전에 전화상으로 루시아나가 클로스터를 죽일 계획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언급했던 것을 떠올렸다. 관심을 두지 않고 그대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지만 어쩌면 광기어린 궁여지책으로 그녀가 그를 죽이려 들지도 몰랐다. 내 제안을 뜻밖에도 순순히 따른 그녀의 태도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려는 수단이리라. 아마도 바로 지금 여동생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러 내려온 사이 그녀는 흉기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난 너무 억지스럽고 심파쪼라는 생각이 들어 떨쳐버렸다. 그렇게 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층 더 끔찍한 다른 가능성을 결코 생각하지도 감지하지도 못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그 작은 공간에서 벗어나 아파트 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아직도 한밤중에 종종 날 깨우고 하는 그 소리. 누군가 허공에 몸을 던지는 희미하고 겁에 질린 비명이었다. 그리고 발렌티나가 미처 문을 열기도 전에 땅바닥에 몸뚱이가 쿵 하고 부딪히는 무섭고도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창문은 활짝 열려있었다. 밖을 내다보니 보석이 깔린 화단과 거리의 경계선 사이에 널부러진 루시아나에 부러진 몸뚱이가 있었다. 그녀는 가로등의 괴기스러운 불빛 아래 엎어져 있었다. 목은 떨어지면서 제일 먼저 부러진 듯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전혀 미동이 없었고 피얼룩이 그 옆으로 퍼져갔다. 나는 루시아나의 여동생 발렌티나가 내지르는 비명소리와 뒤이은 절망적인 오열을 들었다. 그녀가 바비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클로스터와 나만이 남았다. 난 더 이상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창가에서 물러섰고 루시아나가 문에 핀으로 꽂아둔 메모를 발견했다. 내 두 손은 심하게 떨렸지만 그럭저럭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냈다. 그해만이라도 살 수 있기를 큰직하게 휘갈겨 쓴 쪽지였다. 내게 보내는 메시지일까 아니면 클로스터에 대한 마지막 간청일까 그는 여전히 창가에 있었다. 마침내 나를 돌아봤을 때 그의 표정에서 어떠한 공포나 슬픔의 흔적도 다른 인간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훨씬 힘있는 작가의 작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외경심과 감탄이라고 묘사할 만한 무엇이 그의 얼굴에 담겨 있었다. 이제 아시겠죠.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또다시 그가 단독으로 한 겁니다. 과연 이보다 더 간단하고 근본적이며 더 크다운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입자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에서 집게손가락을 떼었다. 이제 아시겠어요. 바로 중력의 법칙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0페이지도 되지 않는 마지막 13장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루시아나의 장례식에서 클로스터를 한 번 더 보았다. 차갑고 환한 대기 속에 가지를 짧게 친 나무의 봉오리가 싹트고 한결 경쾌하고 향기로운 공기 속에 희미한 봄의 기운이 감도는 8월 끝자락의 아침이었다. 난 오랫동안 장례의식에 대해 가졌던 반감을 극복했고 세월의 낡아 빠진 지하 납골단과 끔찍하고 깔끔한 묘지들로 이루어진 요새의 문을 통과했다. 마침내 거기 질비하게 늘어선 시멘트 십자가 사이로 들어간 건 루시아나에게 진 빚이나 내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마지막 의무가 아니라 마지막 답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고통스럽지만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내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걸 보았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발렌티나가 클로스터를 바라보던 표정에서 그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둘을 연결시켜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난 그것이 단지 그의 책을 읽은 후 생긴 플라토닉한 감정이라고 믿었다. 클로스터가 거기에 응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을 십대의 짝사랑 같은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나중에 루시아나의 죽음에 뒤따른 혼돈 속에서도 그는 신속하고 활발하게 행동했다. 클로스터는 정말 포옹하듯 발렌티나를 진정시키고 위로했다. 그리고 그녀를 챙기는 동안에도 경찰 진술 후 여전히 어안이 벙벙해하던 내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도록 돌봐주었다. 내가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던 건 눈물 흘리는 발렌티나의 그 망연자실한 얼굴에서 그녀가 그와 단둘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증거를 찾으려는 지금 발렌티나가 거기 혼자 있기를 바랐다고 말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 끔찍한 밤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모든 것이 사건의 정황을 말해주는데도 나는 그 비극적인 순간에 발렌티나가 클로스터에게 기댄 건 너무 큰 슬픔에 망연자실했고 그가 아빠처럼 여겨졌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할 여유를 찾으면 분명 공포에 질려 그를 밀어낼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내가 화장터를 한 바퀴 돌고 새로운 묘지들이 모인 곳으로 향하는 오솔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녀는 기도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장례식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꽃 한 다발이 아직 묘비가 없는 땅바닥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 조용한 공동묘지에서 그들은 세상에 외로이 남겨진 아빠와 딸처럼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발렌티나가 시선을 들어 날 쳐다봤고 약간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빛에서 날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에게서 자신이 지금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언니의 경고가 떠오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난 그녀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고 클로스터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어깨에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난 무뚝뚝하게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랫동안 우리 세 사람은 방금 파놓은 거무스름한 땅 위에 놓인 꽃을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클로스터가 내 팔꿈치를 건드리며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우리가 몇 발자국 자리를 옮겼을 때 그가 멈춰서며 돌아보았다. 후회는 커녕 근심이나 슬픔 따위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그저 일말의 호기심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궁금해할 만한 일을 마지막으로 해소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루시아나가 메모를 남겼죠. 그렇죠? 당신이 그 메시지를 보관했고요.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넘겨줬습니다. 클로스터는 내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에만이라도 살 수 있기를 클로스터는 잠시 침묵했다. 단어들을 자꾸 되뇌며 어떻게든 좀 더 깊은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무모한 짓이긴 했지만 나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동생을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불쌍한 여자.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죠. 파울리가 죽은 후 발렌티나는 저에게 다시 뭔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녀를 해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게 삶을 되돌려준 유일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가 앞에 줄지어 펼쳐진 묘비와 십자가 무덤들을 한 팔을 휘둘러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이 내가 매일 방문하는 풍경입니다. 신록은 사라질 겁니다. 그건 그 어느 곳보다 여기에서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신이 이곳에 자주 온다면 결국 이끼가 묘비 위에 자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알다시피 전 죽었다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도 저에게 희망이라는 게 피어났죠. 그는 돌아서서 사랑이 가득 담긴 그윽한 눈빛으로 발렌티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용감하죠. 그녀는 언니가 저에 대해 하는 말을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렌티나는 겨우 17살입니다. 그 나이에는 용감한 게 곧 미련한 것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녀는 17살이죠. 그런 그녀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나이 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렴풋이 도전하는 투로 말했지만 곧 목소리를 한결 누그러뜨려 상냥한 태도로 말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었고 저는 딸을 잃었죠. 그녀는 가족 전체를 다 잃었습니다. 분노에 떨면서 내가 말했다. 그러나 클로스터는 내 말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깨닫지 못한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우리 두 사람은 너무 많은 걸 잃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그녀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게 끝나면 그녀는 저와 함께 살게 될 겁니다. 너무 빨리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사가 있을 수사가 있을 거라고요. 클로스터가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믿지 않는다는 듯 거의 코웃음을 치는 말투였다. 그 애매한 메시지 광기에 가까워 보이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빤하지 않습니까 전 전 그 이상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다 니까요. 우리 셋 다 똑같은 걸 보고 들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녀를 만나러 가자고 제가 설득했을 때 그리고 저와 함께 가는데 동의했을 때 말이에요. 당신은 그녀가 막상 당신과 대면하는 걸 참아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하하 절 과대평가하는 것 같군요.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악화될 거라는 이해감은 했지요. 그리고 전 경고 했습니다. 어쩌면 좀 더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면 좋았겠죠. 하지만 그날 밤 전 모든 의혹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끄는 대로 내맞겼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랄까. 좌우간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은 제가 아니고 누군가 저보다 한 발 앞선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전 처음부터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당신 매번 당신이 한 짓이란 말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고 이제는 집게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쿡쿡 찌르고 있었다. 너무 화가 난 난 분노에 치를 떨었다. 발렌티나가 우리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고 난 천천히 손가락을 내렸다. 조심하시오 젊은 양반. 클로스터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루시아나처럼 생각되니 말이요.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요.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난 그가 이상하게도 침착하고 태연하다고 생각했다. 나 자신조차 믿기 힘든 나 혼자만 믿는 이야기를 당신도 믿어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믿으십시오. 이제껏 내가 한 일이라곤 그저 종이 위에 글을 쓰는 것 뿐이었다는 걸 말이오. 당신은 그녀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절망에 빠져있고 당신과 얼굴을 맞대는 내 극도의 중압감을 느끼며 견디지 못할 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날 그 집에 끌고 간 사람은 당신 이잖소. 화해를 할 거라는 멍청한 생각으로 말이오. 클로스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내뱉었다. 인내심이 이미 바닥을 드러낸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조용히 노려보았다. 설령 수사가 없더라도 전 반드시 이 모든 걸 쓸 생각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죽음을 루시아나가 제게 말해준 모든 걸 말입니다. 누군간 그걸 알아야 하니까요.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것엔 전적으로 찬성이오. 어떻게 무작위성의 옹호자가 나를 위대한 조물주로 바꿔놓을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수영하는 수영하는 사람을 손대지 않고 익사시키고 숲에 독버섯 홀씨를 흩뿌리고 교도소에서 살인자를 꺼내주고 손 하나 깎다 감고 도시의 불을 지르는 존재. 게다가 텔레파시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는 존재. 당신은 날 살인자라기보다 차라리 슈퍼맨으로 만들어야 할 거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쓰고 나면 자신이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을 테지요.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그래도 전 그걸 써서 출판할 겁니다. 루시아나에게 빚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발렌티나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발렌티나 쪽을 견눈질하며 내가 말했다. 클로스터가 내 시선을 뒤쫓았다. 그녀는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소. 루시아나를 아주 많이 닮았을지 몰라도 다행히 다른 점이 있소. 공기가 아침 햇살 아래 점점 따스해지자 발렌티나가 외투를 벗었다. 클로스터가 내게 말하는 동안 내 눈은 본능적으로 꽃 끼는 스웨터 밑으로 살짝 들여다보이는 작지만 봉긋 솟아오른 가슴에 쏠렸다. 클로스터가 언급한 차이라는 게 바로 저것일까. 정말로 자연이 중요한 곳에 빠들인 분노림을 덧칠하려고 두 번째 기회를 이용한 것일까. 그게 그가 빗대어 말한 차이인지 확인하고자 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딸을 자랑으로 여기는 아빠 혹은 새로운 연인에게 사로잡힌 남자의 표정. 그의 경계가 느슨해진 순간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것은 유일하게 진실처럼 느껴진 것은 클로스터가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다. 그 새로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역사 속 모든 괴물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어떤 장소나 사람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했다는 걸 떠올렸다. 하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그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난 당신이 쓰는 걸 막을 수는 없소. 하지만 어쩌면 그때 나도 원고를 끝마칠 거요. 내 버전으로 말이요. 다만 유감 스러운 건 모두 그 얘기가 어떤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요.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고 믿을 테지. 원인과 결과로 말이요. 당신과 나만이 정반대라는 걸 알겠지. 그는 이미 완성된 소설을 상상하면서 공동묘지를 둘러싼 키 큰 나무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리고 묘지 옆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가씨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집필했던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소설이 될 거요. 그리고 당신의 소설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요. 하지만 내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요. 네, 드디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친 낭독이 막 끝났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신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었었죠. 영화도 그렇고 책에서 주인공 화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클로스터를 범인인 것처럼 어느 정도 몰아간 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소설을 보았을 때는 정말로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어쩌면 루시아나가 앓고 있던 그 정신병 때문에 루시아나가 자초한 일일 수도 있다. 뭐 이런저런 여러 열린 해석이 가능한 책이어서 저는 이 책을 더 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더 명확한 어떤 원인을 찾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실망하셔서 화딱지 난다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마치 엄청난 공포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어쨌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책 찾아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더위와 폭우 많은 피해가 있었던 여름인데요. 지치지 마시고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긴 연재를 하는 동안은 끝에 제가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는 멘트를 못해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